혈소판 혈소판 세포질이 찢어져 혈액 속에 나온 것이며 1개의 거액세포가 약 400에서 8000개 정도 생성한다. 따라서 핵은 없으며 크기는 0.5에서 2.5마이크로미터 정도이며 혈액원을 당 약 150에서 370 곱하기 109개 정도 가지고 있다. 이 수량이 모두 혈액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 3분의 1 정도는 비장에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만 혈액을 순환하고 있다. 평균 수명은 약 7에서 11일 정도 된다. 일반 성인은 하루에 혈소판을 체중 1kg당 약 20억개를 생성한다. 1841년 조지 걸리버는 조지프 잭슨 리스터가 1830년에 발명한 2개의 렌즈 현미경을 이용하여 혈소판의 그림을 그렸다.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